Q. 타옥을 잘 보셨나요? 저희가 처음으로 타옥을 잘 보시는 분을 한 번 보셨어요. 타옥요? 기가 막히게 보시는 분이에요. 진짜요? 진짜. 저도 안 봤거든요. 저 그런 거 완전 좋아해요. 불러주세요. 타옥을 잘 보셨나요? 여기요. 여기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이 보시나요? 네. 저 배우랑 무대를 하고 있는 오시은인데요. 사실 타로카즈가 더 주 메인 지역 같아요. 그 얘기는 납작하다 이거죠? 정확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녁을 봤고.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보셨어요? 그때는 장난을. 그만해! 저희 고양이가 잘생긴 남자라고 좋아해요. 지금 매력 커피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녁을 봤는데. 그때부터 살짝 돈 받고. 아니 애들이 뭘 갖고 와요. 내가 아 나 안 볼게. 나 안 볼게. 이러면. 조공조공. 2단 2세 비리움. 남들이 보면 제가 약간 센 언니인 줄 알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었고. 저 애들 안 때렸어요. 아 저는 갑자기? 아니에요. 네. 뭐요? 어느 분이 전부. 어떤 분이 보고 싶어요. 정말.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 옷 한번 봐볼까요? 네. 첫 분. 나도 봐보고 싶어요. 너무 떨려요. 일단 10장 뽑아주세요. 한 장. 긴장하시고 계신 거 아니죠? 긴장하세요. 긴장은 11월에 하죠. 저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켈티크로스라고 가장 대중적인 셔플 방법이에요. 셔플이요? 네. 좋은 생각을 해요. 지금 셔플 하자고. 과거를 볼게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시래요. 한 가지 하면 되게 열중하고 꾸준하게. FF인 거죠.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래요. 롱땡이 이런 거 없고. 그리고 현재는. 현재 되게 좋은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강력하게. 하트나 봐 있어. 지금 30번 넘게 진행해. 당신 이름도 몰라. 빨리 진행해. 당신 이름도 몰라. 현재 내 마음은. 저 자신감도 좋은데요? 지금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근데. 아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고민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일만 걱정하세요. 네. 그리고. 갑자기 힘내기 시작해. 갑자기 혼나기 시작해. 갑자기 혼나기 시작해. 갑자기 욕은 안 혼나기 시작해. 내리지 않았어. 아직. 아직. 여자 주변에 진짜 많네. 여자 10명. 여자 10명. 여자 10명. 여자 10명. 여자 10명. 여자 10명. 컵이 여자를 상징해요. 대놓고. 네. 여자 10명이에요. 운을 30일에 되게 큰. 아니 이 분 되게 좋으시다. 근데. 좋아요. 그 여자들이요. 전부 돈 들거든요. 대박. 돈 벌어든 사람이에요. 나중. 돈 들고 있는 여자. 와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한 곳에만 집중하시네요. 이야. 시나리오 잘 쓰시네. 10명 중에서 한 분만 딱 골라서. 아니요. 원래 있다면 사모님이실 수도 있고 사모님이실 수도 있고 집중하시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PR4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 지원해주세요.